네, 미 전국적으로 이상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또는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눈이 많이 오거나 자, 이처럼 기상 악화로 인해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 매년 6천 건 이상으로 사망자만 6천 명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.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. 네, 도로교통국에 따르면 날씨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는 심각한 기상사건에 비해 매우 치명적이라고 합니다. 자, 이와 관련된 사고들을 보면 매년 번개와 홍수, 토네이도, 허리케인 등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. ACCU 웨더에 따르면 결빙이나 폭우, 안개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년 6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44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비해 폭염 130명, 홍수 81명, 토네이도 70명, 허리케인 46명 등이 목숨을 잃는 등 그 피해가 속출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와 더불어 2005년, 2014년 사이 매년 570만 건 이상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 중 20% 이상이 바로 기상 변화에 따른 날씨와 연관된 사고라고 합니다. 대부분 73%의 사고를 보면 빗길로 젖은 포장도로에서 관련된 사고로 나타났으며 17%는 폭설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ACCU 웨더는 기상 악조건인 상황 때 시민들의 각별한 운전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나섰습니다. 한편 ACCU 웨더는 기상 악조건인 상황 때 시민들의 각별한 운전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나섰습니다. 한편 ACCU 웨더는 기상 악조건인 상황 때 시민들의 각별한 운전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나섰습니다.